안나네. 자 이철명소리로.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그렇죠.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또 점심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자 오늘은 10월 2일이 오늘 노인의 날 경로잔치 10월 2일이 긴데 조금 그날이 공휴일이라 공휴일 다 지나고 오늘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뵙게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.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 오늘 자 마술, 셀프폰, 부채춤, 벨리, 각설이 또 등등 우리 가수분들 해서 장장 한 3시간 동안을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거에요. 또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어 진짜 멋진 또 mc 또 진짜 어 이렇게 이런데 제가 보기 드문 진짜 우리 mc 오늘하고 같이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또 같이 하도록 할 거에요. 아 오늘 이 가수, 오늘 가수 겸 마술 또 영화배우까지 영화배우 이 방송도 출연 많이 하는 우리 영화배우에요. 또 가수 겸 또 주모델, 모델 굉장히 몸매도 예쁘시죠? 이 우리 모델까지 이렇게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mc 또 mc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mc 자 마술 또 배우 주모 모델 겸 같이 mc를 같이 해주실 우리 자 로즈 진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. 네 최영실 단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그어하게 또 제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드리고 네 부끄럽습니다. 오늘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네 부탁하겠습니다. 자 멋있지? 예쁘죠? 안 예뻐요? 안 예뻐요? 안 예뻐요? 박수 치지 말고 예뻐요? 박수 한번 줘봐요. 아 그래요.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큰 행사는 저와 같이 이렇게 mc도 같이 보고 우리 또 시청에서 작년에 꼭 이만때에요. 요 때죠? 딱 1년 됐습니다. 네 그전에 영경도에서 이걸 갖춘 적이 있습니다. 네 벌써 1년이라는 서울이 이렇게 흘렀어요. 그 시청 앞에서 이렇게 같이 mc도 큰 행사를 같이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만나뵈서 반갑구요. 그렇습니다. 아 오늘 제가 오늘 이거 여기를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에 이 무대와 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무대까지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10월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무대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돼서 오늘 바닥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매출을 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우리 가수분들이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오시면은 다니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죠. 그렇습니다. 이런 맛을 위해서 제가 오늘 무대를 안 꾸몄습니다. 순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네! 그래요 고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mc견 우리 또 가수 또 마술 또 영화배우 주무무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또 가수 로즈킴 다시 한 번 그럼 박수 한 번 드리고 첫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